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50m 옹벽 아파트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뭡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이 인허가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거에 지금 당대표죠. 좌우튼 간에 하나 본받을 것은 담력 하나는 역대급입니다. 담력 하나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옹벽 아파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50m 옹벽을 진단해 보니까 50m 옹벽이 300m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한 번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4천억 특혜보다 더 심각한 백형동입니다. 요즘 백형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직전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예미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교통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행동 사업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허위한 거짓말을 어떻게 이런 공개석상에 하는지 어떻든 참 멘탈 하나는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은 저희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대개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아버지들이 굉장히 규율이라는 선학 개념을 확실히 이름 주입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유소년기를 통해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 함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정리정돈 잘해라. 일처리 깔끔하게 마무리해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무형의 자산을 유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5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50대하고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받은 교육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박사학위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냥 무언으로 가르쳤던 부분들 어머니가 무언으로 가르쳤던 부분이 엄청난 역할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처리 깔끔하게 해라. 나만께 패키지지 마라. 책임지는 행동을 해라. 이런 게 뭡니까. 그냥 부모들이 그냥 그분들이 외식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식 교육.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국토부가 침무유기로 문제 삼지 않았는데 문제 삼았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맹백한 거짓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50m 불법 옹벽과 그에 따른 주민 안전입니다. 아파트 내 옹벽은 무너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지 관리법에서 옹벽 높이를 15m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게지 않습니까. 아파트 뒤에 50m짜리 옹벽을 어떻게 올립니까. 정신이 나간 일이죠. 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는 산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옹벽을 높게 하면 개발 위기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15m 이상의 수직 옹벽 조성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병암 당시 산림청장이 저런 높이의 옹벽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백형동 아파트에는 50m 높이의 옹벽이 예를 들어 3면에 길이 300m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인허가를 책임진 사람의 주무부처의 장이 당시의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된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직으로 여러분들 50m짜리 옹벽을 300m로 3면에 두려차는 것은 병풍처럼 둘러싸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죠.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인허가를 낼 수밖에 없던 것이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여름 당시 성남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당하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상상불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사태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러 자료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취약제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내외 전문가가 옹벽의 안정성을 정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중앙일보에 이 기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옹벽 위에 있는 그런 공원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인 모양입니다. 아파트 옹벽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가는 계단 옹벽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함종성 기자가 여러분들 제공한 자료입니다. 50m 옹벽이 있고 이것이 300m로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대형 크레인도 마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16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16억짜리 반지하 아파트 이렇게 누가 의문을 제기했네요. 여러분 이런 옹벽이 300m를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50m면 얼마나 까마득할 것 같은데요. 성남시 분당구 백형동 소재의 A아파트 모습. 단지를 둘러싸고 높이 30m. 길이 300m의 옹벽이 설치됐다. 이게 30m로 하지만 전체 높이는 50m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당시에 건설할 당시 모습입니다. 이게 300m 모양이죠. 3면에. 1면, 2면, 3면.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파고 옹벽을 만든 판교 A아파트 부지의 조성 당시 모습. 경기 성남시 백형동의 개발사업 인허가 가정. 성남시 아시아 디벨로퍼 정무대표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용도 변경 요청 두 차례 반려. 정대표 김임섭 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 영입 이후에 토지용도 변경 3차 요청 2015년 1월입니다. 이재명과 정지상 자연녹재에서 준주거지 용도 변경 결제 김인섭 다른 행사사건으로 구속되다. 9월 성남시 자연녹재 준주거지 용도 변경 도시관리계획고시 12월 성남시 백형동 사업지구 단위계획고시 5월 김인섭 정대표에게 주식 포기할 테니 혼자 자고 갈 수 있네 두고 보겠다고 압박. 정대표가 울면서 하소연 끝에 최대주주 자리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4월 김인섭 알선수재료 1년 복구 후 만기출소 이후 정대표에게 사업지분 절반 넘기라 요구. 2016년 1월 이재명과 정지상 임대아파트 범위를 100% 10%로 축소 결제.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기사가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정말 참 관련이 없도록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욕 그리고 분함을 잘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또 이런 사건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 이런 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지금 50대를 보게 되면 참 저하고 연령차가 얼마 안 나지만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50대 초반들 이런 사람들 발언하는 걸 보게 되면 참 깝깝하고 나라가 앞이 참 캄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은 참 분명하게 배우고 컸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익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위조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하기에 여론조사도 조작하고 선거 결과도 조작하는데 뭘 조작 못하겠습니까? 요즘에 조국 씨 부인 되는 정경심 전 교수가 지병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석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참 제2의 경중을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악이 묻히는 걸 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경심 씨는 그냥 재발의 피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또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또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역대급 반문입니다.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했네요. 이재명 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제가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기자 양반 제가 잘못한 게 또 있다고 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0일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있다고 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업무 관련 회의를 끝내고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발문했다. 기자들이 아마 이런 선거법 위반 외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다른 그런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답변이 제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정말 역대급 반문이고 그거를 듣고 정말 멘탈 하나는 정말 최상급이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22년도 6월 17일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찰, 벽형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관련 6건 강제수사 동아일보수사 내용 중에서 가장 잘 정리했네요. 백항동 개발특계 의혹 이것도 큰 사건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용도 변경을 해 준 거죠. 후원금을 받고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한 데 자료 분석 중이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여기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관련된 것은 무혐의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특계 의혹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성가급 40억을 약속받은 최윤길 정 성남시 의회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내 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빠졌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사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묻히나 선거에서 이겼으면 다 묻었겠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려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1월 5일입니다. 2022년도 1월 8일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문결에 폭탄 돌리게 하는 검경 조선일이 봅니다. 12월 1일입니다. 2021년도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쑥 뺀 빈껌떼기 기소 안 된다. 이게 큰 사건인 거죠.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아주 간단한데 화천대유 김만별 이름 불러가지고 그냥 조사하면 그냥 다 나올 건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문결에 폭탄 돌리게 하는 검경 수사를 해놓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권순일 재판거래 사실로 밝혀진다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재명 정치생명 부활 사건 이런 것을 몇 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 가장 정통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그만둔 김태규 변호사가 정확하게 시작한 거죠. 월 1,500만 원 고문료 일 없이 받으면 사후 내물죄고 일하고 받으면 변호사법 의심된다. 양성태와 임종원은 사익 없는데도 탄핵 외치더니 내 편 재판거래는 착하다는 거냐 권순일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법부 문 닫아야 될 사건이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작심 비판 2021년도 10월 5일인 거죠. 이때야 선거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99%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그런 때였죠. 그 당시에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얼마 전에 그만뒀었고 작년도 아마 봄 정도에 그만뒀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거고 그게 화천대유 뇌물과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거죠.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에 만일 관여가 됐으면 그런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사건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사법부 자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거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돈을 받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사실로 밝혀지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까 대단한 사건이죠.